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예배가 첫 번째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녹이나 노아, 아브라함과 이삭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찬양은 아쉽게도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래 중 최초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최초의 노래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첫째일 뿐만이 아니라 그 뛰어남에 있어서도 첫째입니다 미디아 및 서고를 들고 노래를 이끌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막 노래를 불렀어요 함께 춤을 추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기쁨으로 합창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찬성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이시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애급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모든 백하순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 우리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인마늘 교회와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고 풍성한 부흥으로 기름 부어주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성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여호를 찬미하며 경배하는 노래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이 노래를 부를 때를 때 노래를 부를 때를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각각의 목적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봄의 새가 노래하듯 성도들이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럼 이들이 여호를 찬양할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첫째로 구원이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구원이 어떨 때? 실현된 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장 30절에서 30절 5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급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급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급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명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급에 있을 때는 노래하지 않았어요 애급에 있을 때는 거기에는 오직 탄식과 부르주진과 신음과 또 뭐가 있어요? 애국함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노래는 도렷화음이 가득한 소음뿐이었어요 심지어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어린 양의 고기를 먹던 6월 전 밤에도 그들은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애급을 떠나서 숲곳에 도착해서 처음 진을 쳤을 때도 그들은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급 사람들이 곧 뒤따라올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막 조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하시며 승리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함께하시며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 두려움에 물려갔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급사랑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바다가 가로막혀 되었을 때 비로소 백성들은 기쁘게 노래를 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멍해의 땅에서와 죄와 사단의 집에 아래 있을 때는 노래하며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죄와 죄와 집에 아래 있을 때 사단의 집에 아래 있을 때는 노래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찬양하고 싶어도 우리 삶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녀의 권세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복음 1절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하고 오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5년간 우리를 인만의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까지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구원하시며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주신 주님을 사냥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분명히 바라봅시다 이건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 살아있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굳게 풋들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신 주님께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노래할 때는 거룩함 구별의 때였어요 거룩함 구별의 때 구른자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한 나라가 되었어요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한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멍의 아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며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뒷 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과께 거룩고 구별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영원히 그 하시는 겁니다 인만의 교회 거룩으로 구별된 여러분이요 더 이상 이제 애굽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들여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별된 백성이 노래할 때 구별이 돼요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올무에서 구별하신 하나님 손길을 보면서 다 기쁘게 찬양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또한 사람에게서 죄와 사탄에게서 구별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5년간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구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어디에서? 염려에서? 시험과 고난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단의 유혹과 넘어짐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별하시사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절 16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가서 백성들이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바람이 오만하고 여화가 누구냐고 막 외치는 애국사람들 하나님의 열 가지 장을 보내시므로 애국의 모든 신들을 비웃으시고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시 되심을 증거하셨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무시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밝게 빛나던 십자가 조명을 점점점점 그 자체를 갖추고 있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며 온갖 시험과 고난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그분의 권능과 통치와 능력 부흥을 나타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만의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와 구원을 체험하고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취업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인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다시 한번 굳게 섭시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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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믿음 있는 자라면 삶 전체를 찬양해야 돼요 삶 전체를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낮에는 노래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맘에 안 믿지만 하나님은 성도든 우리로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을 때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편 46편 2절에서 3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노래의 음조를 주목해 봅시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와께 노래하니 본문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찬양의 분위기는 어떠했습니까 찬양의 분위기 먼저 그 노래는 열광적인 노래였어요 무슨 노래? 전부여 의지 이게 아니야 막 열광적으로 막 들였어요 열광적으로 막 찬양하라고요 그들의 노래 속에는 힘과 생명력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는 찬송가보다 백배, 천배, 만배 더 활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찬양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힘과 생명력과 활력이 가득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 번 찬양하고 한 번 말씀 듣는데 온 마음을 다합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오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믿습니까 정신 어디에 팔지 말아요 찬양할 때도 그저 그냥 이러고 마음에 찬양하면 영적 사람이라면 손을 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하는 거예요 힘과 생명력과 활력이 가득 찬잖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찬양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우리의 찬양을 붕괴하실 줄 믿습니다 붕괴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찬양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영화를 찬성하리니 라는 찬양을 시작할 때 모든 백성들은 각자의 인생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가대가 서프라노 또 보이죠 알토 테너 베스가 한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듯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은 어떤 불협화음이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성의 없이 한 시간 때우는 예배 절대로 들지 말고 온 마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읍시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된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 이 지역이 살아나고 지금 한국교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하모니를 이루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은 어떤 불협화음 없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뤘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하모니로 그분께 찬양해야 합니다 불평, 원망, 염려, 짜증 내던 불협화음은 다 오늘 버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담아 감사를 담아 경배를 담아 아름다운 하모니로 죽게 찬양할지어다 10편 95편 1절 말씀하니까 오라 우리가 영악계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칠지어다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노래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속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향하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노래했어요 오늘 과거가 위로받고 현재 위로받고 오늘 미래의 비전의 창문이 열려서 아멘!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일만성도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아멘! 믿읍시다 아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향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고 찬양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하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런 날은 처음이에요 근데 자유로워요 어디 묶이지 않고 오늘 설계만큼은 여러분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와 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참 빠르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3년 만에 이 귀한 성전 주셔서 와! 리모델링 하는데 아침에 와보면은 또 잘못되어 있어요 아! 색깔이 다르다 다 뜯어 그럼 다 뜯어요 그 돈을 누가 내? 살짝 제가 내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낼 수 없으니까 와! 너무 아름다웠어요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꼭 찬양해야 돼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찬양해야 돼요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 교회에 나타날 일만성도의 부흥 장차 우리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에 나타날 축복을 노래합시다 현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미래의 노래 하나님의 장차 행하실 음악을 노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의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성할 것이요 그는 누구 하나님이니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성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너비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어요 이 노래 속에 누구로 가득 차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어요 이 노래 속에 모세는 없습니다 아론도 없고 미래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세상이라는 애국과 홍해바다 속에 수장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돌려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앞서는 순간 그 찬양은 망치게 됩니다 망치게 돼요 사람을 잊으십시오 땅을 잊고 시간을 잊으십시오 자아를 잊고 오직 영광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여러분 기가 오늘 할레바를 쪄다 이제 어제만 해도 과거입니다 다 잊고 여러분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단단히 매는 술로 재단 뿔과 연결시킵시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들은 여완은 나의 힘이요 시작 여완은 나의 힘이요 라고 찬양했어요 여완은 나의 힘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에그베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에그베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도 없었어요 그들은 집도 없이 벽돌을 구우면서 쓰라린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그들은 약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여완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이끌어내시고 연약한 그들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여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나가서 여완은 다른 힘에 대항한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바로는 말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의 왕들도 바로의 말 울음소리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척수가 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힘이 맞서시고 온전한 승리를 거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사람도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간에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문의 교회에 어떤 실패와 두려움도 없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세는 그는 나의 찬송이시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 본문의 흠정역 흠정역 번역을 보면 내가 그에게 거처를 준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100% 다 맞는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 가운데 그하실 수 있도록 내 중심에 찬양의 집을 짓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5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단순한 입세로 찬양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중심에 찬양의 집을 건축합시다 우리 중심에 무슨 집을 찬양의 집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안에 기초를 파고 감사의 기둥을 세우며 즐거움을 할렐리아로 지붕을 덮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간감으로 찬양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를 높인 아이다 항상 우리 몸에 거하시고 우리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부흥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럴 때 찬양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제나 인만의 여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입술로 그분의 높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앞으로 우리 인만의 교회에 충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예요 아이예요 어